이번 강의 내용은 윈도우 세븐 최적화 팁 중에서 윈도우 세븐 암호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세븐 계정의 암호를 분실했을 때 초기화하는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윈도우 세븐 암호 설정을 하고 또 암호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 세븐 이라는 운영체를 설치하고 내 PC에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계정의 암호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암호를 안 걸고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무실이냐 이런 여럿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본인의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보통 계정의 암호를 거는데 또 의외로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자 그러면 암호 거는 방법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맨 밑에 오면요. 그 시작 메뉴가 있죠. 여기 시작 메뉴.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떠요. 여기에서 제어판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또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사용자 계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용자 계정 변경의 그 밑에 보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만듭니다. 요런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기 보면 요기에 새 암호라고 되어 있고 요 밑에가 새 암호 확인이 되어 있고 요 밑에가 암호 힌트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새 암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암호를 넣는데 또 보통 보면 암호를 복잡하게 나와서 나중에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알 수 있는 그런 키 조합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여기다 합니다. 새 암호 요 부분에다가 암호를 입력을 하고 새 암호 확인 요 부분은 똑같은 위에 있는 암호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 힌트라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는 내가 암호를 분실했을 때 암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암호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 분실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별명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암호 힌트 부분을 넣어가지고 암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암호를 복잡하게 했으면 어디 수첩이나 어디에 암호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보통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암호를 분실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대본이 어디가니까 포메트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법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암호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일단 윈도우 7에 여러분들이 만든 계정에 암호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부팅해서 들어가면 로그인 창에서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겠죠. 암호가 틀리면은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암호를 수정하겠다는 암호 변경해야 되겠죠. 암호 변경하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작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제어판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창이 하나 뜨겠죠. 창이 뜨면 여기서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로소 보면 이 창에 윈도우즈 암호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암호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암호 변경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맨 밑부분이 이게 보면 현재 암호야, 새 암호, 새 암호, 확인 그 다음에 암호 힌트 입력이에요. 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현재 암호예요. 여러분은 암호를 바꾸기 전에 암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암호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 바꾸자 하는 암호 새 암호를 입력하고 또 똑같은 암호를 한 번 더 새 암호 확인에다가 입력을 시켜주시고요. 암호 힌트는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암호를 잊어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암호 힌트라는 부분을 가지고 암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넣고 나서 그래서 암호 변경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던 암호가 지금 바뀐 암호로 되겠죠. 그래서 다시 로그인하면 로그인 창에서 바뀐 암호로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가 이제 부팅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암호 설정하는 방법하고 기존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암호를 설정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 암호를 여러분들이 쉬운 게 아니라 복잡하게 설정해 놓은 경우겠죠. 워낙 갑자기 사람이 이제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로그인 창에 넣으니까 암호가 틀렸다고 계속 나와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급박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래서 암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를 초기화할 때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여러분이 윈도우 설치할 때 윈도우 7을 설치할 때 윈도우 CD나 아니면 USB에 윈도우 이미지가 들어있는 USB를 통해서 보통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CD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CD가 없고 USB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그 윈도우 7 암호를 초기화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일단 먼저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바이오스는 보통 델키라든가 또 F2키라든가 또 어떤 기종은 F12키라든가 이 메이커 마다 좀 틀리죠.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팅 시 키보드의 델키나 아니면 F2키라든가 다른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바이오스 진입 키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바이오스가 뜨겠죠. 여기서 그러면 그 메뉴 중에 보면 부트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부트 디바이스 프라이어트 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제일 첫 번째 부팅 디바이스 두 번째 부팅 디바이스 세 번째 부팅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부팅 디바이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CD를 가지고 넣었다. 그러면 CD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USB면 USB로 바꿔야 되겠죠. 첫 번째 부팅 왜냐하면 부팅할 때 이 바이오스가 제일 첫 번째 설정되어 있는 이 부팅 디바이스를 먼저 체크를 해서 거기서 부트 매니저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여기서 이렇게 바이오스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F12키를 누르면 부트 시퀀스 뭐를 선택해서 부팅을 하겠냐가 메뉴가 나와요. 창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 하드베이스 CD로 USB 나오는데 방향키로 내려가서 여기다 놓고 엔트키를 치면 바로 부팅이 되어 있게끔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죠. 구형 방식은 이렇게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요즘 나온 신형 보드들은 그냥 부팅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F12나 물론 메이처에 다 틀린데 누르게 되면 이 부팅을 어느 쪽으로 하겠냐 부트 시퀀스 화면이 바로 나타나죠. 거기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형 컴퓨터를 갖고 있던가 신형 컴퓨터를 갖고 있던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부트 시퀀스를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CD를 넣었다. CD 롬에 요즘 CD 롬이 없는 컴퓨터들이 많죠. USB 포터에서 USB에 설치 CD를 넣고 그죠? 뭐 이 부트 시퀀스를 통해서 그 USB나 CD로 부팅을 하게 되는 거죠. CD 롬 베이스나 USB 베이스를 부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죠. 윈도우 설치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설치할 때 이름 화면이 뜨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음을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보면은 Shift라는 키가 있어요. Shift키하고 맨 위에 기능키 F10을 같이 동시에 눌러주게 되면 그죠? Shift키를 누르고 F10을 누르게 되면 어떤 창이 뜨냐면요. 도수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런 도수창이 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입력을 해야 되냐면 이 창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보통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C하고 C콜론하고 엔터를 치세요. 그럼 이렇게 떠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이 명령을 치는 거죠. copy sethc.exe 한 칸 띄고 sethc.exe 점 bak 라는 거를 여기다 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뭐 sethc.exe bak 를 덮어 씌우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수니까 이 Y를 누릅니다. 이 명령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 또 프롬프트 창이 떨어지면 거기서 또 이렇게 치는 거죠. copy 한 칸 띄고 cmd.exe 한 칸 띄고 sethc.exe 를 치고 엔터를 때리게 되면 또 물어보죠. sethc.exe 를 덮어 씌우겠습니까? 그럼 Y를 치게 되면 이제 한 개가 복사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예요. 이거 명령 여기 한 칸씩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고 나서 실행이 완료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앞에 프롬트 패널에 보면 리셋 키가 있죠? 리셋 키 재붙팅 키를 누르게 되면 그죠? 바로 이제 잃은 창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 잃은 창이 나타나면 여기 여러분의 계정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기 때문에 이 계정명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로그인 창이 하나 또 나오겠죠? 암호를 하고 거기서 암호를 넣는 게 아니라 암호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죠? 로그인 창이 뜨면 키보드에 있는 시프트 키라는 키 있죠? 키를 그냥 다섯 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치게 되면 바로 이게 도수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을 때려요. 시프트 키를 로그인 창에서 비밀번호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창에 비밀번호 창이 뜨면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시프트 키 그거를 다섯 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누르면 바로 이게 도수창이 실행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명령을 한번 더 쳐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셋 한 칸 띄고 유저를 치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계정에 대한 계정명이 나와요.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일단은 기억을 해놓는 거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지금 설정이 돼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 또 이런 프롬프트 창이 찌면 여기서 바로 이런 명령을 치는 거죠. 넷 한 칸 띄고 유저 한 칸 띄고 계정명이 이걸로 돼있으니까 그죠. 이걸로 돼있으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한 칸 띄고 슬래시 액티브 세미콜론 예스 한 칸 띄고 키보드 판에 보면 별표 표시가 있죠. 별표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떠요. 그럼 암호 설정 안 할 거니까 엔터키를 때리면 되겠죠. 그냥 엔터 또 암호를 확인하여 다시 입력하십시오. 암호를 없는 거 눌면 안되겠죠. 그냥 여기서 엔터키를 친다구요. 그럼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다 설정이 됐다면 바로 이제 재시작을 재부팅을 누르면 뭐 여러분들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있는 프론트 패널에 있는 리셋키를 누르면 그죠. 재부팅이 돼요. 재부팅이 되면 아까처럼 로그인 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윈도우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여러분이 걸어 놓은 그 암호 패스워드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초기화된 상황에서 또 비닐을 걸고 싶다 그러면 아까 윈도우 7 암호 설정하는 방법 그런 걸 들어가서 암호를 너무 복잡하게 되면 이자 먹어서 매장을 찾아오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한 달에 한 1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 그런 방법을 알면 매장을 찾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자가처리가 가능하다. 명령도 몇 개 안되죠. 치면 여러분들이 암호를 초기화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윈도우 7에 대해서 암호를 분실했을 때 암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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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